이상한 나라의 날나리 이상한 나라의 날나리 용찬아 같이 가자 어 왔냐 왜 그래 뒤에 누구 있어 안돼 보지마 나린이야 나린이가 왜 어제부터 날 감시하고 있어 감시한다고 내 뒤를 캐려는 것 같아 그 박사님한테 간다고 또 이상한 실험에 말려들면 어쩌라고 그래 괜찮아 그때처럼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게 진짜 마술 아니겠어 쟤들은 나영찬 저 애 뭐하는 걸까 나영찬 뒤를 몰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뛰어나오면 위험하잖아 아이찬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고맙습니다 아 신비 언니다 어머 날 알아봐 주다니 기분 좋은걸 아 자 선물이야 우와 고마워 우리 오빠도 신비 언니 팬이야 뭐? 오빠가 내 팬이라고? 응 오빠 책상 위에 신비 언니 사진이 있던데 어머 그건 뜻밖이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나린아 방금 전까지 네 오빠를 몰래 비행하는 것 같던데 아 맞다 어때? 안에 뭐가 있어? 이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안쪽에 길이 있어? 어 그런 모양이야 신비야 응? 지금 타이니스오의 반응을 느꼈어 바로 저 안쪽이야 왜 그래 언니 어?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갔다 올게 나린이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신비 언니 조심해 금방 와야해 어 금방 다녀올게 그날 봤던 거랑 거의 똑같군 연구 성과가 없는 모양이야 뭐 상관없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심어 놓으면 내 컴퓨터로 자료가 직접 전송될 테니까 제이! 타이니스오 반응이 감지됐다 여기서? 그래 저쪽이다 흠 이 안쪽인가? 신비 언니 안 오네?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혹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닐까? 반치야 우리도 가보자 괜찮으니까 걱정 마 가자 반치야 나린아 나린아 신비 언니 무사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응 도마뱀 요정이 길을 안내해줬거든 도마뱀 요정? 응 이것 좀 봐 어머 너였구나 모놀로포사우루스야 이 요정 나도 찾고 있었어 대본느 공룡 채집하자 준비됐어 채집권 사원 발사 거이야 라파 음 위 라파 공룡 체진 라파 으아! 방금 뭐한거야? 신비함이 진짜 마술사구나! 마술사? 그럴지도 모르지. 난 도마뱀 묘장을 수집하는 마술사야. 그 요정은? 나도 모으고 있지. 초신비 또 만났군. 어머? 무슨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됐을까? 이 사람은 누구야? 나쁜 마술사야. 정말? 내가 나쁜 마술사라고? 무례하긴. 근데 그 꼬마는 누구지? 나용찬의 동생, 나나린이야. 나용찬의 동생?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 어쨌든 그 다이니스온은 내가 갖겠어. 자, 배틀이다. 할 수 없네. 나린아, 내 등 위에 바짝 붙어있어야 돼. 내가 비기당해. 무슨 부야? 나린아! 정신 차려! 나린아! 나린아! 잠깐, 정신을 잃은 것 뿐이야. 괜히 호들갑 떨 거 없다고. 뭐라고? 나린이! 나린아! 어떻게 된 거야? 배틀필드에서 정신을 잃었어. 배틀필드라고? 너희 설마! 왜 제이가 여기 있는 거지? 흠, 내가 들어와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어쨌든 내 볼일은 끝났어. 저, 저 녀석 뭐야! 아, 용찬아! 우리도 얼른 나린이 데리고 나가자! 어. 그러고 보니 제이는 우리랑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 아, 그러게. 다른 출구가 있는 건가? 어? 여긴 차원파동 동굴이잖아! 우리 비밀기지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었구나! 제이도 이쪽으로 왔나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차원파동을 조사한 것 같아. 다행히 소호에 대한 건 나린이한테 비밀이야. 그래, 알았어. 오빠… 나린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언니, 공룡들은 다 어디 갔어? 공룡이라니? 나쁜 마술사 공룡이랑 싸웠잖아. 나쁜 마술사랑 싸웠다고? 나린이 무서운 꿈 꾼 거 아냐? 응. 너 아까 박쥬떼 보고 기절했잖아. 박쥬? 그래. 큰일 날 뻔 했잖아. 이제 다시는 쫓아다니지 마. 오빠가 수상한 짓을 안 하면… 뭐라고? 아아… 저이 뭐지?